xlookup, 우리가 lookup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찾다, 검색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xlookup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요. 얘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래놓고 갖고 오는 값은 반한 범위를 따로 줘요. 여기까지만 줘도 되고, 그 다음에 xlookup의 특징, 찾을 값이 없을 때 텍스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치 유형,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와라. 0을 주면 되는데 기본값 생략 가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없으면 not available, 샵 NA의 오류가 떨어지는 거고, 검색 방법은 처음부터 찾아라, 1, 생략 가능 기본값이고, 그래서 찾을 값, 찾을 범위, 반한 범위, 여기까지만 줘도 돼요. 그래서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반한 범위의 값을 반환해 준다. 그리고 반한 열이 찾는 열의 어느 쪽에 있는지 관계없어요. 이게 바로 xlookup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한 열에서 검색으로 찾아서 다른 열의 동일한 행에서 결과를 반환한다. 이 바로 반한 범위에 있는 거를. 그리고 이 xlookup은 vlookup과는 다르게, 이 vlookup은 이제 열에서 찾아오잖아요. 버티칼 lookup인데, 여러 항목이 있는 배열이 반한이 돼요. 이게 바로 xlookup의 장점입니다. 직접 보기를 하고요. 워크시트의 동아리, 학번, 학과명, 성명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동아리가 검색되게끔 하는 수식을 세워야 돼요. 보세요. 어떻게 세웠냐면 xlookup, xlookup, a의 10, a의 10은 성명이 입력되는 거고 그 성명을 어디서 찾아요? d의 2에서 d의 7, 여기서 찾습니다. 성명이 들어가 있는 d의 2에서 d의 7, 여기서 찾아서 그 성명에 해당되는 동아리, 같은 위치에 있는 동아리를 가져오는 역할이 바로 xlookup이에요. 그럼 동아리는 a2에서 a7이잖아요. a2에서 a7, 바로 여기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xlookup 함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상공 등산이잖아요. 근데 이상형 그러면 뭐예요? 골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는 생략을 했는데 만약에 찾고자 하는 성명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없음이라고 입력을 하고 못 찾았을 때의 텍스트 그 다음에 콤마 정확히 일치 0을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일치하라 그러니까 이름 정확히 일치하는 걸 가져와라 옵션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 1,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큰 항목 그 다음에 2, 와일드카드 문자 일치 그래서 0,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찾는 방법 1, 오름차순검색 처음부터 찾는 거죠. 얘가 기본값이에요. 이렇게 확인해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성명이 없는 하하하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라고 뜨잖아요. 바로 이게 xlookup이에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학번하고 학과명을 같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엑슬룩업 A의 10 그래놓고 성명 D의 2에서 D의 7 여기서 찾아요. 그래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는 동아리 A2에서 A7이었잖아요. 근데 A2에서 C의 7 A2에서 C의 7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버리면 학번하고 학과명이 같이 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학번하고 학과명이 같이 온다라는 거죠. vlookup vlookup 같은 경우는 이 v가 vertical의 약자예요. vertical은 무슨 뜻이에요?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범위에 범위에 중요한 거는 바로 얘예요.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검색합니다. vlookup은 첫 번째 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찾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vlookup은 그래서 지정한 열 번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래서 vlookup v는 vertical 열을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찾을 값을 범위에서 특히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라는 거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열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옵션 옵션 같은 경우는 0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는 펠스하고 같은 거고 0을 줘도 되고 펠스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정확하게 일치 그 다음에 1을 주게 되면 추루예요. tru 얘는 아래로 근사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된다. 그때는 0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값 그 다음에 범위 범위 첫 열에서 찾는다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열 번호를 준다라는 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명 대전 요금이 1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지역명이 서울 천안 대전 양산 부산 지금 입력되어 있는 형태가 얘가 지금 열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열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열 개념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찾고자 한다. 그럼 V루컵이에요. 버티칼 여기서 첫 번째 열여서 찾습니다. 첫 번째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여서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열여서 찾습니다. 이게 V루컵이에요. 그러면 대전 그러면 15,000원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울 그러면 5,000원 이렇게 바뀌는 예제예요. V루컵 V루컵 V 버티칼 열여서 찾아라 여기서 첫 번째 열여서 찾아라 루컵 B의 원을 B의 원은 뭐예요? 서울을 그럼 서울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D의 원에서 E의 6 D의 원에서 E의 이 범위 색깔 보시면 돼요. 그럼 B의 원에 서울이 임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명 서울 아니죠. 서울 찾았네요. 서울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E E는 뭘 뜻하는 거냐면 지역명 여기가 1열이 되는 거고 요금이 2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E는 이 2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찾았다 찾았어요.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2열의 값을 가져와라 5천원을 가져와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0은 반드시 서울하고 똑같은 일치하는 경우 엔터 그러면 서울을 찾아서 서울을 찾았잖아요. 같은 행에 있는 2열의 값을 가져와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전이라고 입력하면 대전을 찾아서 15,000원을 가져온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VLOOKUP 이에요. VLOOKUP 마찬가지로 여기도 True 유사일치 방금 전에 말씀드렸대로 1 FALSE 정확히 일치 FALSE는 0을 뜻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또 갈까요? VLOOKUP 이번에는 뭐냐면 평균 평가예요. 그래놓고 이 평균이 0 60 70 80 90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0 이상일 때는 A 학점을 얘기하는 거죠. 평가 80 이상이면 B 70 C 60 이상이면 D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F예요. 어떻게 주냐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VLOOKUP VLOOKUP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여서 점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의 둘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참조로 준 이유는 채우기 앤드로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절대참조 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1 줬잖아요. 1 True 아래로 근사치 값을 가져오는 경우 이런 예제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아닌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아래로 유사한 값 얘들아 평균이 50이잖아요. 50이면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갖는 게 아니고 근사치 그러니까 50은 평균 6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아래로 근사치 0에 해당되는 F를 갖고 와라. 이게 바로 D에 1을 준 옵션을 1을 준 2회요.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에서 아래로 근사치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옵션을 갖다가 추록 1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H룩업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H는 허리젠틀 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에서 검색하라. 이런 뜻입니다.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바로 이거예요.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을 검색하라. 라는 거고 지정한 행번호의 같은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H룩업 찾을 값 범위 그 다음에 얘는 행번호가 나와요. 버티컬 행이기 때문에 행번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옵션 0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1이면 유사일치 생략 가능하고 찾을 값 그 다음에 범위 첫 행에서 찾는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H룩업은요. 지금 지역명 요금이 이렇게 행개념으로 생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행개념으로 생긴 경우는 H룩업 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열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는 V룩업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는 V룩업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는 H룩업이에요. 열 개념 행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볼까요? H룩업 B의 원을 B의 원 부산을 어디서 찾아라 A사에서 F5 A사에서 F5 요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대신 첫 번째 행에서 찾습니다. H룩업은 V룩업과 요 차이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이 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번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지역명 여기가 일행이 되는 거고 요금이 이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행입니다. 이 이가 바로 행을 뜻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영은 뭘 뜻한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죠. 엔터를 치게 되면 부산을 찾아서 부산을 찾아요. 부산을 찾았잖아요. 그래놓고 같은 열에 있는 이행의 값 3만원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전 그러면 대전을 찾은 다음에 15,000원을 가져오는 경우고 또 갈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평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행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H룩업이에요. V룩업과 쓰는 방법은 똑같은 거고 H룩업 2의 2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평가 $A, $9 $F, $10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절대참조로 줘서 변하지 않게끔 한 거고 E는 뭐예요? E행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뒤에 뭘 생각했어요? 옵션을 생각했잖아요. True 유사일치 T-R-U-E 라고 줘도 되고 E를 줘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서는 생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H룩업이에요. C-H-O-S-E 추수함수 사전적인 의미가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추수 요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 이 번호가 1이면 인수 1로 가고요. 2면 인수 1로 가고 간단해요. 그래서 얘가 1이면 얘를 선택하라 라는 거고 2면 인수 2로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추수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에 따라 값이 선택된다. 그 값은 인수 1 인수 2 요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치가 1이면 인수 1이고 2가 되면 인수 2를 찾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가 1보다 작거나 목록의 최대 값보다 크게 되면 밸류 에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쓴 거죠. 샵 밸류 느낌표 오류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인수 번호를 갖다가 정수로 줘야 되는데 분수를 줬어요. 소유점으로 줬어요. 그럼 소유점 위하를 자기가 잘라가지고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주함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가 여덟 번째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요 대시까지 일곱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리 요기요. 여기가 1 남자 2 여자 2000년도 서부터 태어난 경우는요. 3이 남자고 4가 여자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의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예를 추주함수를 써서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좋은 수식이 돼요. 추주는 추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에서 하나를 가져오려면 미드함수를 써야 돼요. 부디게하게 추주하고 미드를 섞어야 됩니다. 미드 비에 2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에서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 번호가 1이면 남자 여기요.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요렇게 가져오는 수식이 바로 추주하고 미드를 섞어버린 거예요. 이 추주하고 미드를 섞어서 성별을 구하는 이 수식은요. 이 수식은 시험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수식입니다. 이걸 if문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복잡하고 하지만 추주 미드 함수를 섞어버리면 요렇게 간단한 수식이 돼요. 이게 바로 추주 함수다라는 거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갖다가 드래그 하게 되면 드래그 하게 되면 1이니까 남자 2 여자 2 여자 1 1 남자 남자 4 니까 여자 3 남자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3.3이잖아요. 추주 추주 J1이 3.3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3으로 바꿔서 1,2,3 3을 가져온다 라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추주 3을 줬는데 하나 둘 세 개를 줘야 되는데 두 개만 줬어요. 밸류에라가 떨어진다 라는 거죠. 네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행과 열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지정한 행번호 열번호가 교체하는 곳에 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고 범위에서 행이나 열이 하나만 있을 때 행번호나 열번호 인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인덱스 함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덱스 A1에서 C에 2 A1에서 C에 2 색깔 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 뒤에 이 콤마 E가 뭘 뜻한다? 이행 이열을 뜻하는 거예요. 이행 이열 그럼 여기가 일행 그죠? 여기가 이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열 이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행 이열에 해당되는 값은 뭐예요? 망고잖아요. 이 망고가 온다. 그 얘기예요. 엔터 치게 되면 망고가 온다. 라는 거고 또 바꿀까요? 요번엔 일행 일렬 가겠습니다. 일행 일렬 그럼 뭐가 와요? 사과가 오는 거죠. 일행에서 일렬이니까 사과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고요.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얘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인덱스 인덱스 F8에서 G의 10 색깔 나는 부분 보시면 돼요. F8에서 G의 10 첫 번째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콤마 F12에서 G의 13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색깔 나는 부분 이렇게 두 개 영역을 줍니다. 영역을 주고 난 다음에 가로 닫고 2,2 이러면요. 앞에 있는 2,2는 이행 이열을 뜻해요. 이행 이열 행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는 영역이에요. 얘가 첫 번째 영역이고 얘가 두 번째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는 두 번째 영역에서 이행 이열 그러니까 일행 이행 그죠? 그래놓고 이열이니까 일열 이열 그럼 뭐예요? 만 원이 온다 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만 원이 온다. 영역형 인덱스 이렇게 두 개를 줘버리고 나서 몇행 몇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역을 뜻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로 영역을 1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이행 이열 1열 2열 1열 2열 이 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함수 가겠습니다. off라는 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떨어진 거리에서 세트 집합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지정한 셀 또는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수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떨어진 곳에 있는 이게 말은 off ff off 을 의미하는 거고 특정 높이와 너비의 범위에 입력된 데이터를 갖다가 표시해준다. 그리고 행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가요. 그리고 열의 개수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우지간 행이든 열이든 양수인 경우 아래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행이 음수이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이 음수이면 반대 방향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offset 셀 또는 셀 범위 그 다음에 행수 열수 그 다음에 행높이 열높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서부터 c5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offset offset 떨어진 거리만큼의 어떤 집합 a1을 기준으로 a1을 기준으로 a1을 기준으로 3,2 뭘 뜻하는 거예요. 3행 2열이요. 3행 2열 그럼 얘를 기준으로 3행 내려옵니다. 1행 2행 3행 내려왔어요. 그래놓고 2열 2열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1열 2열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체육인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체육인이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offset offset a1을 기준으로 요 a1을 기준으로 해서 a1을 기준으로 해서 0,0 안 움직여요. 0행 0열 여기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놓고 3행 3열이에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안 움직여요. 1행 2행 3행 그죠? 그 다음에 열이니까 1열 2열 3열 그러면 번호 성명 별명 섭터에서 번호 1,2 성명 홍영어 지휘완 별명 홍타시 탐험왕 얘가 그대로 온다라는 거죠. 엔터를 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호 1,2 성명 홍영어 지휘완 별명 홍타시 탐험왕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offset 함수예요. 매치함수 매치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일치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값의 위치 상대의 위치를 갖다가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매치 검색값 범위 이 범위에서 이 검색값의 위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 옵션 같은 경우는 주로 0을 많이 써요. 검색값과 같은 첫 번째 값을 찾는다라는 거고 1을 주게 되면 검색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값 얘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인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 옵션을 많이 씁니다.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는 매치 매치 이해원 이해원의 뭐예요? 이해원이라는 거는 고객명 김선 이해원에는 김선이라는 고객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2에서 A5 이 색깔하는 부분 보시면 돼요. 고객명이 들어있는 A2에서 A5 첫 번째로 위치 그러면 지금 한엑셀 1 김선 2 이 매치함수의 결과는 2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객명 김선이라는 고객명이 이 고객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냐 한엑셀 1 김선 2 2가 되는 거예요. 매치함수는 이렇게 그냥 위치값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값을 가지고 뭘 하느냐 누적 포인트를 가져오는 수식을 인덱스하고 합쳐서 응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인덱스 A2에서 B의 이 범위 A2에서 B의 이 색깔 라는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놓고 우리가 이미 인덱스 배웠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행이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함수에 의해서 인덱스함수의 규칙에 의해서 여기는 행이 오는 거죠. 방금 전에 김선 고객의 이 결과가 뭐였어요? 이었었잖아요. 그러면 2,2 뭐가 돼요? 인덱스 이 행 2열 여기는 왜 2열이냐면 누적 포인트가 들어있는 이 부분이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2행 김선 고객의 2행 그 다음에 2열 2열의 값 40 그러니까 김선 고객의 누적 포인트는 4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40이 온다 라는 거죠. 이게 매치함수예요. 마지막으로 X매치 가겠습니다. 이 X매치도 마찬가지로 상대 위치를 반환해 주는데요. X매치는 매치함수와 기본 기능은 같아요. 단 X매치 같은 경우는 와일드 카드 문자를 갖다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품명 단가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X매치 X매치 2의 1 2의 1은 여기 제품명이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모니터가 A2에서 A5 A2에서 A5 모니터가 상대 위치가 몇 번째예요? 1, 2, 3 그러니까 이 X매치의 결과는 3이 된다라는 거죠. 됐네요. 엔터 3 그래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함수하고 합치는 거예요. 인덱스 A2에서 B의 이 범위 제품명하고 단가에서 X매치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3 나왔잖아요. 3 그러면 3,2 그럼 뭐예요? 3행 2열이잖아요. 3행 2열 그러면 1행 2행 그죠? 3행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까 모니터였으니까 3 그러니까 2열 1열 2열 그러니까 모니터의 단가 45만원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마이크로 바꿨다. 그럼 마이크로 바꾸게 되면 마이크의 위치 1, 2, 3, 4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4행 2열이 된다. 23만원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네. X매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